이스라엘 이브 약간 움직임이 옛날 느낌 예쁜 애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제 너는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 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긴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Dream 다시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넌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중일 아름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뽀송뽀송하다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아 목소리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우리 둘 넌 잘 어울린데 I know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서 울적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목소리가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게 참 좋다 그렇긴 하네 Dream 다시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난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중일 아름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넌 잘 어울린데 넌 잘 어울린데 내가 원하면 나는 네가 꿈을 낼 것 같은데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넌 잘 어울린데 넌 잘 어울린데 너 너 너 오, 매력 터져! 뭐야, 뭐야, 뭐야? 성공이 뭔가 예사롭지 않아 이런 노래 불러도 되는 거야? 그래, 목소리가 끈끈한 게 있긴 있었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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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까만 외로운 성에 타버렸나 봐 Oh, my baby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아 지난 일들을 잊으러 피를 맞으며 걸어가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이놈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언 이놈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까만 외로움에 타버린다고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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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이제 꼬마 유령님은 화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놀래? 이분은 바로 꼬마 유령님은 화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의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트와이스의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트와이스 혼자 울고 있는 이 안타까운 밤이 깊어가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흔디안 인형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깜빡 외로움에 타버려나봐 워워워워워워워워겠다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리더 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효 씨가 97년생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19살입니다. 아까 37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저를 볼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노래를 딱 부르는데 너무 여유로워서 제가 편견이 확 생겼어요. 늦었어, 늦었어? 우리 두둥이한테 주무원이 뭡니까? 목소리가 노련할까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12살 때 지효랑 같이 연습생 생활을 5년 동안 했거든요. 알아볼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서 너무 지금 말하고. 정화 씨는 맞췄어야 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들으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빨랐죠? 네,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수입니다. 나이는 4살이고 숙제 초등학교에 반영입니다. 총 10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20살이라는 나이에서 저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없지 못해서 아마 많은 패널분들이 나이를 자꾸 위로 올리시지 않으셨나. 지금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실력을 좀 더 멋지게 크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니도 널 뽑았어. 정말 오늘 인정받는 시간이었고요. 그룹 트와이스의 메인 보컬로서 또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지효 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